넌 악마가 아니야, 아만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지 이렇게 귀엽고 엄마를 생각하는 착한 아이가 어딨어 사랑한다, 아만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음악 플레츠야말로 지상 낙원이지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려고요 플레츠에 오면 꼭 해야 하거든요 밤이 오기 전에 너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세상의 불안과 탐욕은 로페온이 아크를 소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질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축소일 뿐 거짓된 신은 절망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들 이해해줄 거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빛을 뗀다 하지만 영웅에게 주어진 운명은 고통과 절망만을 원할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나요? 난 어머니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운명이 시작된 곳으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